텍스트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현재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선수명의 데이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해서 선수명 가로 열고 팀명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서를 2, 3에 둔 상태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ROPER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텍스트 선수명을 넣으시고 가로 닫으신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N% 연산자 넣어서 가로 열고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습니다. 다시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N%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UPPER 함수 입력하신 다음 C3에서 팀명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를 연결해서 표시할 거니까 N%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선수명은 대문자, 그 다음 팀명은 선수명은 첫 글자가 대문자,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메일에서 골뱅이 기호가 있는 앞에 있는 문자만 러브 구구 이렇게 해서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까지만 추출해서 닉네임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몇 글자에 해당한 값을 서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치 함수를 통해서 몇 글자에 해당한 값부터 먼저 실습을 한 다음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서치 함수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찾고자 한 파인드 텍스트는 골뱅이 기호입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골뱅이를 입력하신 다음 심표 어디 텍스트에서 골뱅이를 찾겠습니까? 찾을 텍스트는 j3에서 찾겠습니다. 심표 몇 번째부터 찾겠습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찾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를 닫으시면 숫자가 7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러브라는 글자가 4글자, 99가 더하면 6글자잖아요. 7까지 지정하면 골뱅이까지 나오니까 이따가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할 데이터는 7에서 2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i3셀의 는 다음에다가 미드 함수를 통해서 나는 데이터를 추출할 건데요. j3에서 시작, 3에서 심표 시작은 첫 번째에서 시작하되 조금 전에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하나 작은 위치까지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빼기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메일 앞에 골뱅이 앞에 있는 텍스트만 찾아서 닉네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세 번째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m이면 남성용, w면 여성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5이면 아우터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16에다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는 a16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했더니 m, w, o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출된 데이터를 수식 입력줄에 가서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추출된 데이터가 m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대문자 m 입력하시고 m 이라면 남성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또 if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면 등호를 뺀 내용부터 쭉 끝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 컨트롤 v에서 m 대신에 w로 바꾸고요. 그 다음 남성용 대신에 여성용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물론 o까지 비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m, w 아니면 o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냥 아웃도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를 두 번 사용했기 때문에 if 한 번, 두 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검정색 가로로 표시가 될 거고요. 엔더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m 이라면 남성용, w 라면 여성용, o 라면 아웃도어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에서 앞 세 문자와 그 다음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학과에서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문제에서는 모두 소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소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커서를 i, 어떤 걸 먼저 할까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세 글자 추출해 오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i 16 셀에 갖다 놓으시고 레프트 함수 입력하시면 le, ft 그 다음 학과에서 심표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he, a 부터 시작해서 학과의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단의 첫 글자만 소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를 소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커서를 i 16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l, o, w, e, r 입력하시고요. 텍스트가 필요한데 텍스트는 조금 전에 구해놨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소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구한 값 뒤에다가 2018년, 20년 해당한 연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이열함수를 통해 가지고 입학일자에 연또를 구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연또를 연결하시는 방법은 소문자를 표시하는 l, o, w 안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이 안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바깥쪽에 조금 전과 같이 바깥쪽에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학과의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추출해서 소문자, 그 다음 입학일자에 연또를 추출해서 표시하는데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사용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표 예제인데요. 코드와 생산일자 인식표를 이용해서 제품코드를 구한 후에 d27부터 d33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코드 뒤에다가 하이픈, 생산일자 앞뒤에 하이픈, 생산일자 중 월 뒤에다가 하이픈, 그 다음 인식표를 연결한 대문자로 변환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문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upper 함수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제품코드를, a27의 코드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결해서 하이픈을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빼기 입력하시고 그 다음 큰 따온별 닫으시고요.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생산일자에서 월을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스 함수 이용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생산일자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큰 따온별 문 꺼서 하이픈 넣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 넣으신 다음에 인식표도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PPER 함수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인식표가 있는 C27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제품 코드는 코드와 월과 인식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대문자로 표시하되 중간에 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6번 변환도서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가지고 KR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서 코드의 중간에 있는 공백을 삭제하기 위해서요. 제거하기 위해서 J27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Trim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도서 코드가 있는 C27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중간 앞쪽이나 이렇게 비어있는 공백을 제거가 되었고요. 이제는 이 텍스트를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UPPER 함수 입력하셔서 Trim에 대한 함수를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도서 코드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요. KR을 빼기 KR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대문자 KR 큰다운 편 묶어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신다면 도서 코드의 중간에 있는 스페이스 삭제하고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KR까지 붙여가지고 변한 도서 코드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텍스트 함수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2번 시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표 1에 보험자 이름이 입력되어 있고요. 오른쪽 B열에다가 P보험자에다가 보험자 이름의 가운데 이름을 별표로 바꾸고요. 뒤에다 가족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보험자 이름에서 가운데 있는 글자를 별표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가족을 붙여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SUB라고 시작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텍스트 중에 올드 텍스트를 찾아서 New 텍스트로 바꿉니다라고 SUB, ST, IT, U라는 함수를 선택하시고 탭을 한번 누릅니다. 그럼 텍스트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A3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근데 이 함수를 처음 사용하셔서 어렵다고 하시면요.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A3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럼 올드 텍스트라고 하면요. 봄자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름의 가운데를 올드 텍스트라고 하면 되고 뉴 텍스트라고 하면요. 새로운 글자, 별표를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먼저 올드 텍스트에다가 가운데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드 함수를 입력하셔가지고요. 봄자의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면 봄자 이름의 가운데 글자 하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글자를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3에서 그 다음 올드 텍스트에는 봄자 이름의 가운데 글자 하나를 추출한 다음 뉴 텍스트에다가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봄자 이름 뒤에다가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다 이렇게 별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별표로 변경하고 뒤에다 가족을 붙이시는데 문제에서 M%가 아니라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 O, N, C, A 선택하시면 함수를 선택할 수 있죠.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 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탭을 한번 누르시고 첫 번째 텍스트는 조금 전에 함수를 통해서 봄자 이름의 한 글자를 별표로 바꿔놓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심표 그 뒤에다가 우리는 가족을 붙이실 건데 가족을 붙이는데 바로 이름 뒤에 붙이지 않고 큰 따옴표 묶어서 한 칸 정도의 스페이레스를 띄우시고요. 가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고 이제 함수를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우리는 봄자 이름에 한 칸 띄워서 가족이라고 텍스트를 붙여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실습을 해보셨고요. 다시 두 번째 오른쪽에 표 2에 가셔서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판매량을 이용해서 G3부터 G27 영역에다가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8400일 때는 별이 8개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2개는 전체 1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8개에 1000으로 나눠야겠네요. 1000을 나눴을 때 8이면 8개는 까만색 별 그렇지 않으면 하얀색 별로 표시합니다. 우선은 우리 나눠가지고 목을 이용해서 목을 구해볼까요? 나눗셈을 해서 목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목을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쿼션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C-U-O-T-I-E-N-T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숫자 우리 앞에 있는 판매량을 우리는 얼마로 나눌 거냐면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1000으로 나눠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4라는 값이 구해지네요. 이 4를 이 4를 검정색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G3에다가요. 4개를 검정색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반복할 문자는 별인데요. 리피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피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텍스트를 물어보는데 텍스트는 문자로 처리하셔서요. 제가 키보드 잘못 입력해서 나온 거고요. 문자로 큰 따온별 처리하셔서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검정색 별을 찾을 수 있고요. 이 별을 신표 넘버 타임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몇 번을 반복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4050을 1000으로 나눠서 4번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4라는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 값을 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에 판매량을 1000으로 나눴을 때 값만큼 검정색의 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머지 전체 10개 중에서 얘는 6개는 하얀색별로 얘는 8개 얘는 3개 정도는 하얀색으로 별을 채워가지고 총 10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하고 똑같이 작업을 할 건데요. 연결해주는 거 먼저 검정색 별과 그 다음 흰색 별을 연결할 함수가 필요합니다. 맨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C-O-N C-O-N C-A-T-E-N-A-T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인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검정색 별을 구해놓은 값과 심표 그 다음 하얀색 별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리피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리피트를 사용하셔서 몇 개를 그럼 몇 개를 하얀색으로 그 값을 구하셔야 하는데 아까 제가 얘는 6개라고 말했고요. 얘는 8개고 3개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구했을까요? 전체는 10개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체는 10개라는 기준을 가지고 4개를 뺀 거예요. 그래서 10 빼기 하고요. 10 빼기 10을 빼는 거죠. 아 근데 이건 조금 이따 10을 빼야겠네요. 리피트부터 가야겠네요. 마음이 급했어요. 리피트 이걸 똑같이 쓸게요. 이만큼을 복사하셔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하얀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미음 눌러서 한자키 하얀색 별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별을 찾습니다. 위에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4개의 하얀색 별을 채우겠죠. 근데 전체가 10개라는 기준에서 10 빼기 아까 앞에서 구했던 4를 빼면 6개만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트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조인하는 함수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천으로 나눴을 때 목에 해당한 4개는 검정색 그 다음 연결해서 조인해서 전체 10개 중에 4개를 뺀 것은 투명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전체 기준은 10개입니다. 10개에서 판매량을 천으로 나눈 목만큼은 검정색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투명한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텍스트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은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kr을 골뱅이 상공.kr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kr이라는 글자를 찾아다가 kr이라는 글자를 찾아다가 우리는 골뱅이 상공.kr 로 바꿀 겁니다. 그럼 찾을 문자 j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kr을 찾아서 골뱅이 상공.kr 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글자 중간에 있는 글자를 뭔가를 바꾸겠다. 하시면 수빈 s-u-b-s-t-i-t-u-t 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중에 올드 텍스트를 찾아서 new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이 함수를 처음 사용하셨을 때 어렵다. 텍스트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할까요? 텍스트 우리 i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올드 텍스트 kr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라고 문자는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뉴 텍스트 에다가는 큰 따옴표 문 꺼서 골뱅이 상공.kr 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네이버 공어 점 골뱅이 상공.kr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경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 그러면 지금 값을 구한 것을 는 앞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pr o per 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텍스트를 넣어주시면요. 이거를 첫 글자는 대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함수죠. 네이버의 n자는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표 3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네 번째 제품 아이디를 이용해서요. b구에다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제품 아이디에 d에서 d의 네 글자 0044 0049 를 4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합니다. 그럼 나머지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나머지를 구한 함수는 모드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품 아이디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d에서 네 글자를 추출할 겁니다.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제품 아이디에 d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가지고 와서 4로 나누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는 0이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0 1 2 3 정도의 값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값을 추주 함수를 통해서 0이면 수동 녹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커서를 m3에 갖다 놓으시고 는 뒤에다가 추주 함수를 한번 넣습니다. 그리고 추주를 마법사에 가서 추주 사이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마법사를 클릭하시면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추주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하대요. 근데 오른쪽에 0이라고 구해졌네요. 0이라고 하면 0부터 추주는 나열하지 않죠. 1부터 나열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야만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한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1이라고 하면 사실 더하기 1을 하지 않으면 0에 해당한 값이잖아요. 0에 해당한 값은 수동 녹화 제가 더하기 1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해볼게요. 수시 충격 감지 그 다음에 충격 감지 그 다음 수시 감지 문제에 나와 있는 것만 입력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를 구했는데 0이면 수동 녹화 1이면 수시 충격 감지 2면 충격 감지 3이면 수시 감지라고 할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오류가 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도 문제에 요구한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추주함수는 첫 번째 숫자를 구하는데 나머지를 구한 값이 0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추주는 0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value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고요. 더하기 1을 하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말한 0은 수동 녹화가 1이 되는 거죠. 1이라는 것은 2가 돼서 2는 수시 충격 감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주와 모두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량과 수량과 등급을 이용하여 G3에다가 포인트 점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량과 등급은 수량은 C열에 있는데 이 데이터를 아래쪽 할인율표에 가서 첫 번째 가서 0, 10, 30, 50, 70, 100이라고 오름자순 입력된 데이터에 가서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등급은 정해원, 준해원, 비해원은 표 2에 가서 C27부터 E27 영역에서 값을 찾을 겁니다. 참조하는 표는요. 이렇게 첫 번째 열에서 찾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표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VLOOKUP을 이용하셔서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VLOOKUP 값을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VLOOKUP 찾을 값은 수량을 가지고 내가 표시하고자 김은소의 수량은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C3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표를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표는 항상 같은 자리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가 정해온이면 세 번째, 준해온이면 네 번째, 비해온이면 다섯 번째입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그럼 잠시 매치부터 다시 구해 볼게요. 제가 ESC를 눌렀어요. G3에다가 매치를 잠깐 넣을게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내 왼쪽에 있는 등급은 아래쪽 표에 가서 C27부터 E27 영역 안에서 F4 절대 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는지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해온은 1번이라고 구해졌고요. 그 다음 준해온은 2번, 비해온은 3이라고 구해져요. 사실 이거는 1이라고 구해지지만 우리가 참조하는 표에 세 번째 가서 값을 찾아와야만 정해온이고 네 번째 가야만 준해온이잖아요. 정해온이라고 구해진 값이 1이면 더하기 2를 해줘야만 우리가 몇 번째 세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2 하는 거는 내가 참조하는 표에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찾겠습니다. 라는 걸 먼저 좀 구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 VLOOKUP 수량을 가지고 심표 참조할 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수량 첫 번째 에서 찾을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참조할 표에 열은 지정하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0도 있지만 3개도 있고 5개도 있고 10개에서 20개 사이도 있고 이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유사일치를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5라고 구해져요. 5라고 구해지는데 이 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쭉 이 값을 곱해야 되네요. 할인율만 저희는 구해왔어요. 할인율만 구해왔는데 이 값에다가 판매금액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런 판매금액을 앞에서 곱해도 되고 뒤에서 곱하셔도 돼요. 그래서 곱하기 판매금액을 곱합니다. 그러면 412.50 이라고 나왔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아래쪽에 있는 할인율표에 해당한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포인트 점수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얘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점을 붙이래요. 천단위 구분기호도 넣고요. 그럼 다시 한번 G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 G에다가 심표 우리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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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이라고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0점을 넣었냐면 문제에서 0일 때는 0점이라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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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 가셔서 표 3에 행사 내용과 인원을 가지고 아래쪽 표 4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100부터 400 그러니까 100부터 300 미만은 돌잔치는 크리스탈 홀이라고 될 거고요. 다이아몬드 홀이고 이렇게 값을 찾을 거예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행 단위로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h룩업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찾는 값은 인원수를 가지고 찾을 거고 돌잔치인지 결혼식인지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있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럼 매치부터 한번 가볼까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매치부터 갈게요. 몇 번째 라는 값을 구하기에서 돌잔치가 아래쪽에 돌잔치와 결혼식 안에서 두 개 영역은 F4 절대참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이라고 구해집니다. 돌잔치는 1, 결혼식은 2라고 구해져요. 우리는 이따가 참조하는 표에 첫 번째에 가서 찾아서 돌잔치는 세 번째, 결혼식은 네 번째에서 가져올 거죠. 그럼 더하기 2를 해야만 돌잔치는 세 번째, 결혼식은 네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행의 위치도 구하셨고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로 커 왼쪽에 있는 인원수를 아래쪽 표 사이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첫 번째에 가서 찾아서 조금 전에 돌잔치는 값을 구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까요? 아니죠. 100명도 있지만 150도 있고 180도 있고 수량은 인원수는 좀 다르잖아요. 유사일치 생략하셔도 되고요. 또는 숫자 1을 넣으셔도 되고요. 하시게 되면 홀이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는 앞에 다음에다가 PRO PR 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다가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홀이름을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표 5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의 학생 코드에서 세 번째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K22부터 26 영역에다가 반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반 번호 그러면 여기에 제1 다음에 공공이 세 번째니까 공구니까 세 번째 그렇죠. 공부터 구까지 네요. 그러면 얘가 학생 코드에 코드에 구 빼기 21 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세 번째 데이터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값을 우선 구해보죠. K21에 갖다 놓으시고요. 중간에 뭔가 하나를 추출할 거예요. 미드함수 사용하셔서요. 제22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가져올 거잖아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3, 4, 5 그럼 세 개를 가져오는 거네요. 세 개를 가져오고 엔터 누르시면 009라고 구해지고 아래쪽은 012 010 이렇게 구해져요. 여기가 반이래요. 여기가 반 몇 반이라는 반이라고 구해졌고요. 뒤에다가 번호를 구할 건데 번호는 여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 6, 7, 8 또 세 개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 값 뒤에다가 빼기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붙여서 또 하실 거니까 조인시켜주는 함수 연결해 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K22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는 다음에다가 C, O, N, C, A, T, E, N, A, T 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첫 번째 텍스는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는 큰 따옴표 문 꺼서 빼기를 넣을 거고요. 심표 그 다음 우리는 다시 한번 미드 함수를 통해서 학생 코드에 가서요. 여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6, 7, 8 이니까 세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잠깐 보시면 미드도 썼어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준 거 썼는데 밸류 함수를 안 썼어요. 밸류라는 건 값이라는 거거든요. 밸류를 함수를 이용하셔서 각각 내가 미드 함수를 통한 것을 숫자로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에도 밸류 함수를 이용하셔서 미드 함수를 통한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아래쪽 내려주시면 공 앞에 있는 데이터는 생략이 되면서 숫자니까 앞에 009 라고 표시하지 않고 숫자는 009 는 그냥 9 라고만 표시가 되잖아요. 9반 21번입니다. 12반 19번입니다. 라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표로 가서요. 이제 표 7번입니다. 표 7번에 4번 문제인데요. 아래쪽 표 6에 있는 지역 코드를 코드를 뭔가를 찾아오는 것 같죠. 그래서 표 6에 지역과 표 7을 이용하여 여기에 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번호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부산이면 SB 그 다음 기타 강역시면 KR 그 다음 기타 지역이면 KT 라고 우선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를 넣어 볼게요. 음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요.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나는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의 열에서 가져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SB부터 시작해서 해당된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번호는 지역에 따른 코드와 일련번호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일련번호는 수식에 입력된 행 번호에서 2를 뺀 값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식에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해 준 함수가 필요하네요. N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CONCAT E NAT 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V로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신표 우리는 큰 따옴표 묶어서 빼기 입력하실 거고 신표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 거는 로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로란 함수는 현재 내가 작업하는 셀의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데 여기 행의 번호가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에서 문제에서 빼기 2를 하라 그랬어요. 빼기 2를 하면 아마 1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3행에서 3행에서 2를 빼니까 1이라고 구해졌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각각 번호를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 8의 다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와 강의 연도를 이용해서 여기에 강의 코드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강의 코드는 코드 중간에 있는 코드 중간에 강의 연도 뒤에 두 글자를 삽입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강의 코드에 S-20-001 이라고 표시하네요. 아 네 알겠어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를 했고요. S 사이의 뒤에다가 하이픈 입력하시고 강의 연도가 있는 E-0 이라는 글자를 추출해서 여기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아 E-0 아 E-0 뒤에 있는 두 글자는 19 2019 19 20 20 20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는 하시고요. 우선은 뒤에 있는 두 글자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요. 강의 코드에 심표 두 글자를 강의 연도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9 뭐 20 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이제 앞에 S 그 다음 하이픈 그 다음 지금 추출한 거 뒤에 빼기 이런 연결 작업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R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 Replace라는 함수가 있네요. Replace. 텍스트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Old Text는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그 다음 코드의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몇 글자 그냥 아무 글자 안 해요. 0글자 0글자를 신표 뭘로 하실 거냐면 빼기 하고 뒤에 강인 연도의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그럼 빼기는 큰 타옴표 묶어서 빼기 M% 연결해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또 한 번 M% 이용하셔서 빼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을게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S 다음에다가 19라는 글자 앞뒤로 빼기를 넣은 거예요. 하이픈. 하이픈을 넣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Replace는 두 번째에다가 글자 중간에 뭔가를 삽입할 것 같기 때문에 글자 수 제한 없이 새롭게 뭔가를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우리는 코드의 두 번째에다가 강인 연도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그 다음 추출한 값 앞까지에 하이픈, 빼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텍스트 3번 예제까지 시트까지 텍스트 함수를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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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